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상승하면서 2018년 6월 초 이래로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탕 물론 기관 외국인이 도와주진 않았어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484억 원, 기관이 2,972억 원, 나란히 2천억대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5,44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탕 역시 외국인이 360억 매도, 기관은 1,122억 원 매도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1,515억 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상위만 잠깐 보시면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KB금융, DB하이텍, OCI,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완전 경기 관련주네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10% 이상 상승했거든요. 오늘 매수를 보면 지수를 샀다라기보다 종목을 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매수 상위는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DB하이텍, 포스코, 두산인데요. 여기서 공통점이 바로 롯데케미칼과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은 계열사군요. 네, 저희 계열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공통으로 기관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고요. 일단 올해 오늘 장전에 굉장히 큰 공시가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공시인데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사와 7.89조 원에 달하는 무선통신 솔루션 계약이 발표가 나면서 관련된 5G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또 반대죠. 지난 주말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어서 세미컨덕터 메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약자로 SMIC. 이 회사의 규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상승했어요. 그게 DB하이텍이군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SMIC 같은 경우는 현재 5위 정도의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분기 기준에서 4.8%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12인치 웨이퍼 중심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직접 수혜라기보다는 DB하이텍은 8인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누린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좀 크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그룹 구조조정 막바지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두산중공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플러스도 냈다가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그 이외에 두산 관련된 종목들은 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두산 피어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두산도 역시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오늘은 카카오 뱅크의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YES24나 한국금융지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또 코로나 진단키트는 많이 있는데 이게 독감하고 같이 동시에 진단이 되는 이 키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PCL이나 바디텍매드, 시젠 앤디포스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고요. 또 장 막판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있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2, 3상 희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긴급 사용 신청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세 종목 다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언택트 관련된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꽤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는 이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대장주, 게임주도 역시 대형 게임주 역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려진 뉴스 중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거라든지 반도체 혹은 통신 쪽에 관련된 얘기는 김용호 의사님께도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3세대 태양광 소재 개발 소재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이던데 그 재료가 또 나왔어요? 네, 저도 생소한 부분인데요. 오늘 흥극중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장의 반향을 앞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세대 태양광 소재가 있는데요. 이것을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합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유연한 반투명 필름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처음에 1893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처음 발견된 산화칼륨 티타늄 광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 태양광으로 세계 전력을 충당하려면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야 되고 가격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같이 땅덩이 넓은 나라들 특히 모래사막 같은 이런 기존에 쓰지 않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유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최근에 산에다가 많이 태양광을 설치를 했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왔고 태풍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격파하고 새로운 소재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이 말씀드린 페로브 스카이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께가 1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1마이크론은 1mm의 1,000분의 1입니다. 1mm의 1,0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얇은 소재다라는 거고요. 이 광전 효율 같은 경우 기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5%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리는 페로브 스카이셜 이것도 역시 처음에 2009년에 개발이 됐는데 이때가 3.8%였는데요. 이게 9.7% 작년에는 25%로 이제 폴리실리콘과 동일한 수준의 광전 효율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지금이 거의 맥스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광전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가 경제성 역시 기존 폴리셀 대비해서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가공을 할 때 온도가 폴리실리콘은 1000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도 또 이제 좀 다른 부분은 400도니까 훨씬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태양광 기존에 있는 폴리실리콘에 덧대는 식으로 또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폴리실리콘을 대체하는 그런 소재로 태양광에서 굉장히 앞으로 반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1단계는 기존 태양설비, 2단계는 자동차 썬루프, 3단계는 자동차 외관에 코팅이 되면서 자가 발전하는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건물이나 휴대폰 등등 여러 부분에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단계 상용화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이기 때문인데요. 1단계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적용이 가능하고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 썬루프에 적용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어느 곳에서도 다 쓰임새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무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의 전력과는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주식 중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그 보고서를 한번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31쪽에 달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북증권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페로브 스카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은 원가 절감도 놀랍지만 태양광 적용 범위가 앞으로 무한해지는 게 굉장히 이것도 우리 김용우 이사님께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실런지 관련된 비즈니스 연구자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한국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거의 세계 탑이라고 합니다. 국제연구소에서 그렇게 말한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기술이 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이 반도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이제 접목된 것도 아니고 기술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다른 증권사 리포트 관련된 화학 애널리스트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이제 여기서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결론은 굉장히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국증권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베스트 관련된 화학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라는 것 화학 애널리스트도 가능하군요. 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학 담당이 하는 것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전부 제대로 파악은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보고서를 굉장히 한번 중요하게 계속 볼 건데 한번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직접 흥국증권 가시면 한번 제가 출연 요청을 한번 드려보죠. 네. 그렇게 하면 요약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상식은 제가 없는데 그냥 주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한 입장에서 보면 야, 이 개별 종목 장세긴 장세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팍팍 이렇게 이게 어제 어제 나온 건 아닐 텐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 그러니까 리포트는 그런데 이 물질이 갑자기 아, 그건 아니죠. 100년 전에 우랄 사망에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증시의 환경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견드는데 우리 김용경 원장님께서 한번 리포트 쭉 다시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면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 얘기 나온 거 한마디 드리면 이게 정말 생각대로 잘 되면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풍력 뭐 여기 여러 이제 테마들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니라 대체 개념이 돼버리면 시장이 또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앞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거품, 이제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쪽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용경 원장님 목소리가 워낙 크신지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우리 저 이 PD께서 기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워낙 김용경 원장님 목소리가 우렁쳐서 그런지 하여튼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 오늘 시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safety attention around cancer washed away from the side of the skin faites estatus glad